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동국대학교 부인 노래 캠프 성년회에 참석해주신 네비 그리고 우리 캠프 회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행사 진애를 맡은 고병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행사는 개회 선언 캠프 기전달, 캠프가 재창 캠프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추억의 청평호 이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동국대학교 인부인 노래 캠프 속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캠프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캠프기는 동국대학교 박영분 캠프 회장님께서 교수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기 입장에 주십시오. 캠프기 입장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면서 공연을 이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즐겁게 노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흑불에서 지친 몸을 열어볼까 오, 나는 흑불에서 지친 몸을 열어볼까 우리의 흑불에서 지친 몸을 열어놔 우리의 흑불에서 지친 몸을 열어봐 우리의 흑불에서 지친 몸을 열어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